그만 그만 이제 그만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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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한번 해줘 아니 싫어 앉아 앉아 한번 하지 혀 났는다 한번만 해줘 한번만 해줘 앉아 앉아 이 새끼 이빨로 막 찍어 아 유문제 그만 그만 앉아 아 아빠 좋다고 그러는 거야 하고 들어왔어 여기 와서 더 좋은가봐 우리 아주 행복하다 오늘 목장이 있다 마법처럼 나와 마법처럼 오늘 유룸모 대머리 한번 대 한숨시네 아유 유명산 천지에 우리 유룸모 털이기다 꽃가루보다 더 많이 나는데 이렇게 다 깔아줬나? 어? 아이고 이 새끼 사랑스러워 우리 교수님 와줘서 좋아? 데리고 와줘서 너무 좋대 나 왜 또 오자는거냐 이모? 이모 털과자 하는구나 지금 털과자 할 때야 아이고 아빠 무릎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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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에 하나